음!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비크로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을 음식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달콤한 마카롱을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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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나 딸기 먹어도 돼? 딸기? 응 여보 먹어 나는 그러면 두번째꺼 이거 초코나무습인가? 그런거같은데 되게 이쁘다 너무 맛있다 너무 큰거 아니야? 치즈 치즈 우와 맛있다 초코나무습이네 딸기 너무 맛있다 딸기 맛있어 딸기 맛있어? 바꿔먹자 이거 다 먹어도 딸기 딸기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 여보 뭐 먹을거야? 나 이거 이거 당근 케이크이야 그러면 나도 이것도 당근인데? 이거 황치즈야 황치즈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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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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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제일 맛있어 포토 먹는거 같아 포토 포토 혹시 안마나 Gabogas unable 말하는 먹방 부엉 쫄깃쫄깃 포기지 단짠단짠이다 마카롱이 많이 달지가 않아 약간 불리지가 않아 과일이 마카롱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줘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이건 뭐지? 몰라 블루베리 이건? 이건? 이건 앙버터야 앙버터 앙버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치알스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쿠킹크림 맞지? 쿠키 쿠키맛 블루베리 그런거 아닌가? 쿠킹크림 내가 원래 마카롱을 한두개 먹으면 물려서 못먹거든 나도 근데 여기 건 맛있네 그니까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안달아 맛있어 그니까 그리고 커피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커피랑 먹고싶다 뭐야 그거다 쑥같은데 쑥 쑥 쑥 마카롱이 있어? 몰라 아니야 쑥냄새 하나도 안나는데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크림 브릴레 어! 맛있어 보인다 여기 시그니처야? 시그니처야? 크림 브릴레 치알스 숯맛이 나요 숯맛이 나요 숯맛이 나요 진짜 커요 숯맛이 나요 진짜 숯향이 나요 이게 뭐라고? 크림브릴렛 크림브릴렛? 근데 아까 먹은거랑 좀 비슷한 맛이야 아까 뭐 먹었지? 왕치즈? 이게 안에 크림이 카스타드 크림이야 카스타드 크림 크림 컵 오 오 이쁘다 아 이거 쿠키몬스터다 초콜릿이네 무슨 맛이야? 입안에 초콜릿이 가득 차있어 초콜릿? 어 초콜릿 맛이야 초코맛이야 내가 먹을게 어 진짜 진하네 초콜릿이 되게 진해 이거 뭐지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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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레인보우같이 생겼잖아 초콜릿 와 진짜 맛있다 라는 맛 진짜 맛있다 어쩜 이렇게 풀리지가 않냐 마카롱 이거 무슨 맛이야? 음.. 모르겠어요 밥맛인가?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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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뭔 맛이지? 이거 뭐야? 바뀌어있는거 옥수수 옥수수 맛있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옥수수 옥수수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크로스